하하 보니 아빠는 보니 아픈 거에 관심이 없네요 하하하하하 하하하 보니 이름이 뭐예요? 보니예요 하하 보니예요 몇 살이에요? 졸요리예요 혈액형 뭐예요? 보니예요 아니 혈액형이요 하하하하하 하하하 비영 뭐라고요? 비영 생일은요? 아까라고요? 네 생일 오늘이에요? 네 버니 오늘 어디가 아파요? 귀가 아파요 귀가 어떻게 아프대요? 목이 빠져서 아파요 아 그래요? 보니 아빠 어디가셨어요? 저기 있어요 보니 아빠 뭐예요? 보니 아빠는 놀고 있어요 엄마만 보니 보살펴요? 네 힘드시겠어요 네 보니 귀 좀 볼게요 네 진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응 자 보니야 숨을 크게 들여 마셨다가 엄마 보니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하는건지 엄마 보니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하는건지 한 번 더 가르쳐주세요 네 엄마 하는거 봤지 귀도 좀 볼게요 엄마 다리 그렇게 꼬시면 안돼요 엄마 다리 그렇게 꼬시면 안돼요 왜요 보니 안녕하세요 네 근데 왜 화내셨어요 아빠 어디서 가르쳐주세요 아빠가 어딨어요 지금 안돼요 아버님이 좀 앉으신대요 보니 여기 앉을게요 범위가 범위가 이거는 아빠야 이거는 엄마야 두 분 결혼하셨어요 언제 했어요 아까 결혼했어요 아까 결혼했어요 아 좋으세요 아 좋으세요 좋으세요 아빠 엄청 적극적이시네요 어머니 아버님 어머니 보니가 장비가 오래 걸렸었나봐요 집에서 혹시 기침했었어요 많이 했었나요 네 근데 약을 먹였어요 왜요 머리에 대해서 아픈데 왜 약을 안주셨어요 약을 줄거에요? 약을 줄거에요? 약을 줄거에요? 네요 약을 줄거에요 약을 줄거에요 아니 지금 약을 먹는게 중요한게 아니라요 어머니 번이가 약을 안먹어서 지금 기관지까지 아파요 그래서 약을 좀 오래 먹어야 될거 같아요 괜찮을까요? 오늘 주사를 줄게요 그리고 약을 줄테니까 꼬박꼬박 잘 먹이세요 남편은 어딨어요? 지금 갇혔어요 아빠가 동대문을 갇혔어요 엄마가 너무 행복해 하네요 하키 친구 나 들으시면 남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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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